요한은 아버지 주가리아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늦도록 아내로부터 아이를 얻지 못하고 살던 제사장 주가리아에게 어느 날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곧 엘리사벳이 남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며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지시하고는 이어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교하는 일을 맡게 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리아는 나이가 지긋한 관계로 천사가 전한 탄생 소식을 믿지 못한 결과로 몇 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태어나면서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입이 열려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소년 시절부터 요르단 지역의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야생골을 먹으며 자신의 선조들의 삶인 유목민처럼 지냈고 그가 입던 옷은 낙타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허리띠 역시 가죽꾼을 이용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30세가 되던 해부터 광야에서 지내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하며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진 신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며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를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를 알아보고 자신이 오히려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의 결심이 확고하여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비판했다가 살롬의 어머니 농간으로 목이 잘리는 처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요세프스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죽은 진짜 이유는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세례자 요한의 엄청난 인기가 반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숙청했다고 합니다. 요한이 순교당한 날은 8월 29일이며 탄생일인 6월 24일을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요한의 외침대로 용서와 회개의 삶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